1. 그림과 같이 원형 단면의 원주에 접하는 XX축에 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4번. 2. 그림과 같은 구조물에서 AB 부재에 미치는 힘은 몇 KN인가? 2. 350. 3. 다음과 같은 평면 흥력 상태에서 X축으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된 X축상의 수직 흥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2. 시그마 X 3.84. 4. 그림과 같은 하중을 받고 있는 수직봉의 자중을 고려한 총 신장량은? 2번. 5. 단면 2차 모멘트가 EU1CM사인 I형광보가 있다. 이 단면의 높이가 20cm라면 9핀 모멘트 M은 2510NM을 받을 때 최대 9핀 능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1. 100. 6. 다음 그림과 같은 외팔보에 하중 P1, P2가 작용될 때 최대 9핀 모멘트의 크기는? 4. P1L 플러스 P2B 7. 중공 원형축의 비틀림 모멘트 튀는 베게넥이 작용할 때 안지름이 20mm, 바깥지름이 25mm라면 최대 전단 능력은 약 몇 메가파스칼인가? 2. 55.2 8. 직경 20mm인 구리압근봉의 30KN의 축 방향 인장하중이 작용할 때 최적 변형률은 대략 얼마인가? 4. 0.00038 9. 그림과 같은 단순보에서 보중앙에 처짐으로 오른 것은? 1. 10. 다음 중 좌골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장주의 축 방향의 압축하중을 받을 때 기둥이 굽어지는 현상 12. 동일한 길이와 재질로 만들어진 두 개의 원형 단면 축이 있다. 각각의 지름이 D1, D2일 때 각 축에 저장되는 변형에너지 U1, U2의 비는? 1. 12. 직경 20mm인 와이어로프에 매달린 100N의 중량물이 낙하하고 있을 때 A점에서 갑자기 정지시키면 와이어로프에 생기는 최대 응력은 약 몇 GPA인가? 1. 0.93 13. 그림과 같은 하중피가 작용할 때 스프링의 변이 델타는? 2. 14. 두께 10mm의 강판을 사용하여 직경 2.5m의 원통형 압력 용기를 제작하였다. 용기에 작용하는 최대 내부 압력이 1200kPa일 때 원주응력은 몇 메가파스칼인가? 3. 150 15. 열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재료의 비중과 관계있다. 16. 다음 그림과 같은 양단 고정보 AB에 집중하중 P는 14kN이 작용할 때 B점의 발력 RBKN은? 3. RB는 10.37 17. 단순지지보의 중앙에 집중하중이 작용한다. 점시에서의 기울기를 EMI 선도를 이용하여 구하면? 3. 18. 그림과 같이 증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보에서 최대 전달력의 크기는 몇 kn인가? 2. 119 10. 전단 탄선 개수가 80gPa인 강봉에 전단 능력이 1kPa로 발생했다면 이 부재에 발생한 전단 변형률은? 3. 12.5x10-9 20. 길이가 L이고 원형 단면의 직경이 D인 외팔보의 자유단의 하중 P가 가해진다면 이 외팔보의 전체 탄성 에너지는? 3. 22. 다음에 열과한 시스템의 상태량 중 종량적 상태량인 것은? 1. 엔탈피 22. 열역학 제1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2. 외부에 어떠한 영향을 남기지 않고 기가 열원으로부터 받은 열을 모두 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23. 폴리트로픽 과정 PVN은 시에서 지수 N무한대인 경우는 어떤 과정인가? 2. 정적 과정 24. 온도 300k 압력 100kPa 상태의 공기 0.2kg이 완전히 단열된 강체 용기 안에 있다. 패들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공기의 5kJ에 1이 행해질 때 최종 온도는 약 몇 k인가? 3. 335 25. 다음 냉동 사이클에서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모두 만족하는 Q1, Q2, W는? 2. Q1은 20kJ, Q2는 30kJ, W는 20kJ 26. 1kg의 공기가 100도씨를 유지하면서 등온 팽창하여 외부의 100kJ에 일을 하였다. 이때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약 몇 kJ인가? 1. 0.268 27. 300L 최적의 진공인 탱크가 25도씨 6MPa의 공기를 공급하는 관에 연결된다. 밸브를 여러 탱크 안에 공기 압력이 5MPa이 될 때까지 공기를 채우고 밸브를 닫았다. 이 과정이 단열이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변화는 무시해도 좋을 경우에 탱크 안에 공기의 온도는 약 몇 도씨가 되는가? 4. 144.3도씨 28. 랭긴 사이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터빈 출구에서 권도가 낮을수록 효율이 좋아진다. 29. 증기터빈의 입구 조건은 3MPa 350도씨이고 출구의 압력은 30kPa이다. 이때 정상 등엔 트로피 과정으로 가정할 경우 유체의 단위 질량당 터빈에서 발생되는 출력은 약 몇 kJKG인가? 3. 841.1 30. 4kg의 공기가 들어있는 최적 0.4m3의 용기와 최적이 0.2m3인 진공의 용기를 밸브로 연결하였다. 두 용기의 온도가 같을 때 밸브를 열어 용기 A와 B의 압력이 평형에 도달했을 경우 이 개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약 몇 kJK인가? 3. 465.5 31. 압력 5kPa 최적이 0.3m3인 기체가 일정한 압력하에서 압축되어 0.2m3로 되었을 때 이 기체가 한 일은? 3. 다시 500J 32. 14.33W의 전등을 매일 7시간 사용하는 집이 있다. 1개월 동안 약 몇 kJ의 에너지를 사용하는가? 1. 1830 33. 오토사이클로 작동되는 기관에서 슈린더의 간득 최적이 행정 최적의 15%라고 하면 이론 여유율은 약 얼마인가? 3. 55.7% 34. 분자량이 M이고 질량이 2V인 이상기체 A가 압력 B, 온도 T일 때 부피가 V이다. 동일한 질량의 다른 이상기체 B가 압력 2P, 온도 2T일 때 부피가 2V이면 이 기체의 분자량은 얼마인가? 1. 0.5m 35. 다음 압력값 중에서 표준 대기압과 차이가 가장 큰 압력은? 1. 1MPa 36. 물 1kg이 포화온도 120도씨에서 증발할 때 증발 장렬은 2203kJ이다. 증발하는 동안 물의 엔트로피 증가량은 약 몇 kJK인가? 2. 5.6 37. 단열된 가스터빈의 입구측에서 가스가 압력 2MPa, 온도 1200k로 유입되어 출구측에서 압력 100kPa, 온도 600k로 유출된다. 5MW의 출력을 얻기 위한 가스의 질량 이량은 약 몇 kJS인가? 2. 7.44 38. 10도씨에서 160도씨까지 공기의 평균 정적 비열은 0.7315kJ이다. 이 온도 변화에서 공기 1kg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약 몇 kJ인가? 2. 109.7kJ 39. 이상적인 증기압축 냉동사이클에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과정은? 4. 응축과정 40. 피스톤실린더 시스템에 100kPa의 압력을 갖는 1kg의 공기가 들어있다. 초기 최적은 0.5m3이고, 이 시스템의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가하여 부피가 1.0m3가 되었다. 이 과정 중 전달된 에너지는 약 몇 kJ인가? 2. 34.7 41. 유체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1. 아무리 작은 전다능력에도 저항할 수 없어 연속적으로 변형하는 물질 42. 지름 0.1mm이고 비중이 7인 작은 입자가 비중이 0.8인 기름 속에서 0.01m 매초의 일정한 속도로 낙하하고 있다. 이때 기름의 점성 개수는 약 몇 kJ인가? 1. 0.00337고, 43. 최적 2x20-3m3의 돌이 물속에서 무게가 40엔이었다면 공기 중에서의 무게는 약 몇 엔인가? 4. 59.6 44. 새로 개발한 스포츠카의 공기역학적 항력을 기온 25도C, 100km 매시간 속력에서 예측하고자 한다. 1-3 축적 모형을 사용하여 기온이 5도C. 2. 인풍동에서 항력을 측정할 때 모형과 원형 사이의 상사를 유지하기 위해 풍동 내 공기의 유속은 약 몇 km 매시간가 되어야 하는가? 2. 266. 45. 안지름이 20mm인 수평으로 노인 모든 파이프 속에 점성 개수 0.4인 SM2, 밀도 9000KGM3인 기름이 유량 2x20-5M3S로 흐르고 있을 때 파이프 내에 10m 떨어진 두 지점 간의 압력 강화는 약 몇 k파인가? 2. 20.4. 46. 공기 중에서 질량이 166kg인 통나무가 물에 떠 있다. 통나무의 납을 매달아 통나무가 완전히 물속에 잠기게 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납의 최소 질량이 34kg이라면 통나무의 비중은 얼마인가? 4. 0.843. 47. 안지름 35cm인 원관으로 수평거리 2000m 떨어진 곳에 물을 수송하려고 한다. 24시간 동안 15,000m3을 보내는데 필요한 압력은 약 몇 k파인가? 1. 296. 48. 지면에서 계기 압력이 200kPa인 급수건에 연결된 호스를 통하여 이미의 각도로 물이 분사될 때 물이 최대로 멀리 도달할 수 있는 수평거리는 약 몇 m인가? 2. 40.8. 49. 입구 단면적이 20cm이고 출구 단면적이 10cm인 노즐에서 물의 입구 속도가 1m 매초일 때 입구와 출구의 압력 차이피 9p 출구는 약 몇 k파인가? 2. 1.5. 50. 뉴턴 유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2. 유체 유동에서 마찰 전다 능력이 속도 구별에 비례하는 유체이다. 52. 지름의 비가 1위인 두 개의 모세관을 물 속에 수직으로 세울 때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관속으로 올라가는 높이의 비는? 3. 2. 52. 다음과 같은 비회전 속도장의 속도 퍼텐셜을 옳게 나타낸 것은? 4. 53. 경계층 밖에서 퍼텐셜 흐름의 속도가 10m 매초일 때 경계층의 두께는 속도가 얼마일 때의 값으로 잡아야 하는가? 4. 9.9m 매초 54. 그림과 같은 A 용기에 동일한 액체가 동일한 높이로 채워져 있다. 각 용기의 밑바닥에서 측정한 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모두 동일하다. 55. 지름 5cm의 구가 공기 중에서 매초 40m의 속도로 날아갈 때 항력은 약 몇 엔인가? 1. 1.16 56. 다음 무차원 수중 역학적 상사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4. 프리의 넘버 57. 안지름 10cm의 원관 속을 0.0314M3S에 물이 흐를 때 관속의 평균 유속은 약 몇 미터 매초인가? 3. 4.0 58. 그림과 같이 속도 V인 유체가 속도 U로 움직이는 공면에 부딪혀 90도의 각도로 유동 방향이 바뀐다. 다음 중 유체가 공면에 가하는 힘의 수평 방향 성분 크기가 가장 큰 것은? 3. V는 10m 매초, U는 4m 매초 59. 원관 내에 완전 발달된 측류 유동에서 유체의 최대 속도와 평균 속도의 관계는? 2. VC는 2V 60. 비압축성 유동에 대한 레이비어 스토크스 방정식에서 나타나지 않는 힘은? 4. 표면 장력 61. 마그네슘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2. 소성 가공성이 높아 상온 변형이 쉽다. 62. RCE 시계의 합듬의 명칭은? 2. 라우탈 63. 플라스틱을 결정성 플라스틱과 비경정성 플라스틱으로 나눌 때 결정성 플라스틱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배양의 특성이 작다. 64. 같은 조건화에서 금속의 냉각 속도가 빠르면 조직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1. 결정 입자가 미세해진다. 65. 자기 변태의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상은 변하지 않고 자기적 성질만 변한다. 66. 탄소강이 950도씨 전후에 고온에서 저결미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은? 4. S. 67. 다음 중 비파괴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1. 충격 시험법 68. 공정주철의 찬소함량은 약 몇 퍼센트인가? 1. 4.3% 69. A1 변태점 이하에서 인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장 적합한 열처리는? 1. 뜨임 70. 고속도강을 퀸칭, 템퍼링하여 HRC64 이상으로 하려면 퀸칭 온도는 약 몇 도씨인가? 3. 1220도씨 71. 그림과 같은 실리더에서 A측에서 3MPa의 압력으로 기름을 보낼 때, B측 출구를 막으면 B측에 발생하는 압력 PV는 몇 MPa인가? 3. 4.0 72. 오일탱크의 구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오일탱크 내의 방해판은 오일의 순환거리를 짧게 하고, 기포의 방출이나 오일 냉각을 보존한다. 73. 방향전환 밸브에 있어서 밸브와 주관로를 접속시키는 구멍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포트 74. 유압실린더에서 유압유 출구측에 유량제어밸브를 직렬로 설치하여 제어하는 속도제어 회로의 명칭은? 2. 미터아웃회로 75. 유압프레스의 작동원리는 다음 중 어느 이론에 바탕을 둔 것인가? 1. 파스칼의 원리 76. 유압융어를 설명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1. 서지압력계통 내음의 과도적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압력 77. 가변용량형 베인펌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텀프의 수명이 길고 소음이 적은 편이다 78. 그림에서 표기하고 있는 밸브의 명칭은? 3. 서보 밸브 79. 다음 중 점성 개수의 차원으로 오른 것은? 2. ML-1T-1 80. 다음 필터 중 유압유에 혼입된 자성 고형물을 여과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은? 4. 자기식 필터 81. 질량 20kg의 기계가 스프링 상수 10K의 내민 스프링 위에 치지되어 있다. 100엔의 조화가진력이 기계에 작용할 때 공진진폭은 약 몇 cm인가? 4. 0.075 82. 같은 차종인 자동차 B, C가 브레이크가 풀린 채 정지하고 있다. 이때 같은 차종의 자동차 A가 1.5m 매초의 속력으로 B와 충돌하면 이후 B와 C가 다시 충돌하게 되어 결국 3대의 자동차가 연쇄 충돌하게 된다. 이때 B와 C가 충돌한 직후 자동차 C의 속도는 약 몇 미터 매초인가? 3. 1.15 83. 원판 A와 B는 중심점이 각각 고정되어 있고 고정점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한다. 원판 A가 정지하고 있다가 일정한 각가속도 알파 A는 이할 ADS2로 회전한다. 이 과정에서 원판 A는 원판 B와 접촉하고 있으며 두 원판 사이의 미끄럼은 없다고 가정한다. 원판 A가 10회전하고 난 직후 원판 B의 각속도는 약 몇 ADS인가? 2. 21.1 84. 일자유도 진동 시스템의 운동 방정식은 으로 나타내고 고유 진동수가 WN일 때 인계 감수의 개수로 오른 것은? 1.85 회전하는 막대의 홈을 따라 움직이는 미끄럼 블록 B의 운동을 알과 세타로 나타낼 수 있다. 현재 위치에서 R은 300mm이다. 미끄럼 블록 B의 가속도는 약 몇 미터 매초인가? 4. 0.005 86. 질량과 탄성 스프링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그림과 같이 높이 H에서 자유낙하를 하였다. 그 후 스프링의 반력에 의해 다시 튀어오른다고 할 때 탄성 스프링의 최대 변형량은? 3. 87 작은 공이 그림과 같이 수평면의 비스듬히 충돌한 후 튕겨나갔을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충돌 직전과 직후 공의 운동량은 같다. 88 스프링으로 지지되어 있는 어떤 물체가 매분 60회 반복하면서 상하로 진동한다. 만약 조화운동으로 움직인다면 이 진동수를 레드S 단위와 HZ로 옳게 나타낸 것은? 2. 6.28 레드S 2Hz 89. 질량이 M 길이가 L인 균이라고 가는 막대 AB가 A점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세타 60도에서 정지상태인 막대를 놓는 순간 막대 AB의 각하속도는? 2. 90 무게가 5.3KN인 자동차가 시속 80km로 달릴 때 선형 운동량의 크기는 양매 된 S인가? 3. 12,010 91. 공작물의 길이가 340mm이고 행정 여유가 25mm, 절작 평균 속도가 15m 매분일 때 쉐이퍼의 1분간 바이트 왕복 횟수는 약 얼마인가? 2. 25에 92. 방전 가공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전극 및 가공물에 큰 힘이 가해진다. 93. 빌트업 매지의 크기를 좌우하는 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윗면 경사각 공구에 윗면 경사각이 클수록 빌트업 매지는 커진다. 94. 단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열간 단조에는 콜드 헤딩 코인인 스웨이징이 있다. 95. 임발 가공 시 다이의 압력과 마찰력을 감소시키기고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윤활제가 아닌 것은? 4. 사형화탄소 96. 버니싱 가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천만을 가공할 수 있다. 97. 용접시 발생하는 분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컴포지션 98. 밀링 머신에서 직경 100mm, 날수파링 평면 커터로 절삭 속도 30m 매분, 절삭기치 3mm, 이송속도 240m 매분해서 절삭할 때의 칩의 평균 두께 TM은? 3. 0.0625 99. 담금질한 강을 상온 이하에 적합한 온도로 냉각시켜 잘류 오스테나이트를 마르텐사이트 조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열 처리 방법은? 1. 심냉 처리 100. 얇은 판재로 된 목형은 변형되기 쉽고 주물의 두께가 균일하지 않으면 용융금속이 냉각 응고 시에 내부 음력에 의해 변형 및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고 사용한 후에 제거하는 것은? 2. 덧붙임